미세 표면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마이크로 파셋 페이셋 페이스가 표면인 거죠 마이크로는 매우 미세한 표면의 미세한 부분을 마이크로 파셋 이라는 마이크로 파셋 티어리 아주 미세 표면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요거의 이론 이제 확산과 아까 정반사 디퓨즈와 리플렉션은 이제 모두 광선이 매체와 교차하는 표면 이 불규칙성에서 어떤 빛이 이제 이 표면에 따라 많이 이제 의존해야 하고 실제로는 그 확산 반사와 그런 거칠기 러프니스의 영향은 재질 내부에서 있는 산란으로 해서 잘 안보여요 여기서 이 가이드에서는 이런 표면의 불규칙성을 노말맨 말고 표면의 불규칙성을 그 러프니스로 이제 지침하거든요 그래서 어 pbr 여러가지 워크플로우 제작 에서는 러프니스 거 거칠기 혹은 뭐 스무스니스 매끄러움 글루스니스 광태 얼마나 매끄러운가 그 이런 용어들은 좀 거의 뭐 동일하다 보십니다 설명한 것들이 그 이런 표면의 불규칙성이 사용하는 좀 워크플로우 에 따라 거칠기 또는 러프니스 또는 글루스니스 맵에서 이제 작성이 되요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음 이런거죠 이제 러프니스 맵에 아까 말한 러프니스 뭐 어때 표면에 여러 움푹 파인거나 실제로 눈에 보이는 긁힘 이런건 노말로 처리하는 거고 하이라이트 이런 뭐랄까 빛이 어떤 매끄럽게 보인다든지 거칠게 보인다는지는 러프니스 맵에서 그 이루어진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표면에 예를 들면 이거는 그 현미경 전자 현미경에서 어떤 왼쪽은 이제 종이 표면과 오른쪽은 금속을 확대해서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노멀은 실제로 어떤 되게 오돌토돌한 크게 보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면 그 러프니스나 글루스니스 맵은 이런 미세한 표면의 것들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요 미세한 수준의 이제 표면의 요처리 라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빛의 확산 아까 아까 위에 위에서 봤듯이 이런 이런거 표면이 아까 금속 부분 오른쪽처럼 매끄러우면은 왼쪽처럼 나온 거고 아까 왼쪽에 그 뭐냐 종이에 그 우돌토돌한 거면 오른쪽처럼 이런 식으로 흐리게 자 보세요 빛이 입자자 매우 작은 입자에요 근데 표면에 여기는 좀 종이 보면은 안에 틈새가 되게 많고 굴곡이 많이 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이 이렇게 오다가 안에 구멍 같은 데는 되게 쉽게 들어갔겠죠 그죠 그리고 우돌토돌하니까 반사 했을 때 어떤 건 일로 가 어떤 일로 갈 확률이 되게 크겠죠 그래서 아무리 종이를 매끈하게 다듬다 할지라도 우린 종이를 통해서 우리 반사되는 우리 얼굴 같은 걸 볼 수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금속 같은 걸 보세요 딱 봐도 되게 단단해 보이고 밀토가 있어 보이죠 표면도 되게 지금 확대를 했기 때문에 거칠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어떤 축소했을 때 축소했을 때는 이 금속 표면이 매우 매끄러울 거라며 스테인레스 표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빛이 거의 들어갈 틈도 없고 흡수될 틈도 없고 하니까 표면도 매끄럽고 하니까 빛들이 대부분이 입사각을 통해서 이렇게 반사 닿았을 때 대부분이 소실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다른 진행방향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러프니스 맵과 글로스니스가 이제 반사의 할라이트를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식으로 미세 표면들이 있다 했을 때 이런 거를 이제 모델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텍처로 다 이제 아 이러한 뭐 튀어나오고 들어간다 가 있다는 것을 그런 텍처로 제어한다 보시면 되요 그리고 뭐 빛이 아까 왔을 때 만약에 빛이 이렇게 왔을 때 여기 택 걸리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튀겨나 있는데 뭐 이리로 안으로 등간가 빛 어떤 거는 너무 굴곡이 지고 이렇게 하면 빛이 여기 들어왔는데 빠져나가지 못해서 안에 갇힌다든가 해서 흡수된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종이 표면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게 되게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빛이 흐려지는 것은 광선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은 표면에 미세한 어떤 표면에 따라 좌우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